이게 곤드레 초밥? 이건 오징어, 어묵, 황태, 볶음? 뭐야? 이름을 몰래잖아 야! 진짜 그 통이 위에 깨졌더만 나 절대 내가 깬 거 아니야 뭐가? 위에 이렇게 깨져있어 그냥 써버려 아니 근데 비엿고 들어가지고 이거 이만큼을 다 먹으면 깨진 않겠다 위에가 깨져 여기 살짝 고기가 있어 이거 먹기고 찌그러져있어 찌그러져있는데 고기가 위에 살짝 찌그러져있는데 곤드레 밥 하나 나오면 되는거야? 다 나왔어요 먹어요 완전히 점이 있습니다